사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날, 부활의 날이 무엇이뇨? 부활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리요? 그날은 인간이 나방처럼 흩어지는 날이며 산들은 가지런한 양털처럼 되는 날로 그날 그의 선행이 무거운 자는 빨락한 삶을 영유할 것이나 그의 선행이 가벼운 자는 불지옥의 함정에 있게 되리라. 불지옥의 함정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선행하여 주리요? 그것은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지옥이다. 불지옥의 함정에 대해 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